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증검달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가 금요경마가 끝났는데요 메인승부에서 완짱으로 때린 것들이 아쉽게 일삼착으로 두 번이 나왔어요 상한가 두 번이 코앞에서 날아갔는데 또 주력 한방 안아짜리 25배짜리 한방 부산 4경주에서 때려놨는데 안아짜리는 들어왔는데 대가리 큐트 가이가 부러져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기도 있고요 첫 번째 승부 제주 2경주의 A급 승부 인기 대가리였죠 7번마 대륙질주가 불안하다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그래도 아쉽게 바치기로 왔는데 5.7배 조금부터 왔던 경주고 부산 3경주에서 제가 어제 수요프레쉬인가요 수요프레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1번마 닥터팡팡이란 마피를 제가 혼전 중에 대가리 추천을 드려가지고 23.3배가 나왔죠 그것도 주력 한방으로 수요프레쉬 라이브에서 공개 오픈으로 1번 10번 13.5배짜리 주력으로 때렸는데 오늘 현장에서 방어로 바꿨어요 5번마 동남인어가 엉캉 세게 나오는 바람에 1번 5번으로 때리고 1번 10번을 바쳤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죠 그 다음에 부산 5경주 메인 이게 또 사람 촌불 나는 경주였습니다 11번 황우대 장군의 그 5번마 파이널 세군의 혜선이가 이만큼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한방으로 때렸던 8번마 릴리스 에디션이 거의 이긴 걸음이었는데 끝에 가서 따이더라고 다실바가 아쉽게 방어 7.8배 쌍승식 13.9배 삼복승 15.7배 제주 8경주 메인에서도요 6번 1번에 또 9번 청록비상이 끼고요 또 하나 뭡니까 제주 6경주 메인에서 아 6경주인가요 뭐 하나 메인 하나 있었죠 중간에 똥탕 4번이 하나 낑겨 들어오면서 백판이 하나 낑겨 들어오면서 원유일이가 낑겨 들어왔었죠 몇 경주였어요 야 대가리 쥐나 돼요 진짜로 그냥 끝났다 했는데 거기서 백판짜리가 들어와요 아 구경주였나 봅니다 구경주 이 하나짜리 3번마 푸른 물결에다 갖다 때렸는데 야 거기 백판짜리 4번 1사만리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 막권을 깰고 1,3착 2,3착 뭐 항상 경마가 그렇지만은 이런 거 한 방 한 방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하나짜리 뽑아서 주력 한 방 멋지게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지면 우리 대가리가 지진이 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는 대가리와 2착과 꼭 함께 같이 때려 먹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과천이 4,5,8,10 제주가 2,3,7이고요 자 그전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제주는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4경주가 첫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뭐가 있겠죠? 자 기대를 좀 가지고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오전에 좀 바쁩니다 당일날 오전에는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하루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 경마 일요일 경마 끝나고 6월 26일이죠 월요일날 오후 3시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 회원님들과의 만남 정모라고 해도 되고요 팬미팅이라고 해도 되고 오후 3시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흥 승마장에서 여러분들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14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우리 식구들까지 해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이 있을 거고 많은 참여 여러분들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오늘 첫 승부부터 제가 메인으로 한 방 셀이 바른다고 했죠 야 이게 금요일날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친구 하나 좀 때려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방으로 들어오고 일삼척 들어오고 요번 토요경만에서 아주 밑줄 짝 끄고 그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안말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일단 5번마 아너로즈입니다 아너로즈 선행의 능함 안토니오 기수까지 태워놓은 5번마 아너로즈 즉정 경주 우리가 아너로즈의 장은클래스 7배짜리지만 짭짤한 배당으로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뭐 승분전이지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다리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4월 23일 날 뛰고 4월 23일 날 뛰고 지금 5월 23일 6월 23일 한 두 달 만에 나오죠 다리 쪽이 좀 후지 양후지 쪽의 부종 우전 구절염자 이 다리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출주 공백 과연 1200에서 1300으로 늘었는데 버텨 못 버텨죠 이거 그렇다고 얘 혼자 선행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4번마 화이트 위치도 있고 어 안에 1번마 강한 퀸도 이억이가 쏘고 나갈 수 있고요 8번마 클레어 퀸 요것도 또 선행마죠 김하연이가 뭐 양보할 일 없어요 요새는 특히나 외국 기수인데 자 이런 마필들이 5번 아너로즈를 괴롭힐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대끼리 가는 말 1번마 강한 퀸입니다 1번 게이트의 이억이 무섭죠 하지만 최근 경주들 모습은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강한 퀸이라는 마필도 선행형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형 습성을 그런데 직전 경주는 출발하면서 꾹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뭐 육조에서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승부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무튼 1번마 강한 퀸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자 요렇게 팔려주는 과천 4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과천 4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메인 승부 예치권 20장 이거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되는 거죠 배당이 배당파는 어지럽죠 자 말씀드렸던 5번마 아너로즈가 대가리 팔리고요 안쪽 게이트의 1번마 강한 킹이 대끼리가 팔립니다 자 1번 5번을 깰 오늘 하나짜리 달러박스가 한 마리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승부처지만 메인 승부로 갑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5번 1번 5번 대끼리막건에는 돈 들어가지 않는다 돈 들어가지 않는다 1번 5번 우리가 노리는 달러박스가 분명히 대가리를 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1번 5번에 맞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멋진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 구라 잡을 테니까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바로 그 다음 경주인 5경주인데요 자 5경주는 4경주와 정반대 경주로요 대가리가 확실한게 한 놈이 있고 후차 짝꿍도 한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놈 땡땡으로 오랜만에 한번 때리자 1번마 파이널 축제죠 박태정 기수 승군전이죠 승군전 그런데 쇠뻑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52조에서 하만식이 같아다가 직전 경주 박태전이 같아니까 그냥 대가리 쳐버렸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꽂았는데 1,400 자 2번 경주 보니까 이 2번마 TG인디가 조금 옆에서 빨리 걸을 것 같고 또 이 5번마 뉴스마트 요정도 마필이 선행 옆에 붙을 마필이지 태종이 선행을 가는데 선행을 갈고 넘어갈 마필들은 보이질 않는다 고로 1번마 파이널 축제 요 놈은 대가리다 1번마 파이널 축제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자 그래서 우경주는요 또 우리 돈질 좀 들어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경주죠 조철의 두놈 땡땡 이거는 눈 딱 감고 단통으로 갖다 조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배당판 상황을 보고 일놓고 단통 때리고 바치기 단통에 3복 3쌍 한두 마리까지 붙여드릴지 아니면 그냥 단통으로만 때릴지 어차피 단통 맞고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통 맞고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통만 사실 분들은 그냥 단통만 사시면 되겠고 네 에 이분 에 너무 에 에 유명해 조철이 가끔가다 한 번씩 실시하는 두놈 땡땡 승부 종칠 때까지 예측권 요번권은 10장만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A급 승부로만 잡았는데요 1번마 파이널 축제에 붙여서 두놈 땡땡 플러스 3장까지 싸그리 한 번 돌돌마리로 때려먹을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 팔경주로 갑니다 팔경주도요 이게 오경주하고 좀 비슷한데 오경주보다는 배당이 훨씬 짭짤한 중배당짜리 한 놈을 붙여먹을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평소보다 승부처를 좀 줄였어요 일요일에 경마 끝나고도 회원님들도 만나야 되겠고 승부 경주만 되면 여러분들이 막 갖다 들이대니까 좀 더 신중하게 먹을 경주만 골라서 하는데도 경마가 참 어렵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금요경마도 자 이번 팔경주 일본바 울트라삭스 울트라삭스는 또 박태종이죠 또 박태종 기수인데 오경주 메인에 이어서 오경주 A급에 이어서 두놈 땡땡 팔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팔경주가 두 번째 메인이에요 이거 그냥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갑니다 이거 제가 딱 배당판 보니까 상한가 한번 가는 주식인데 자 울트라삭스는요 역시나 승군전을 맞았지만 직전 경주 편성이 셌잖아요 컴플리트 승관터치 황후 최강 널널하게 대가리 천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이번 경주도 박태종 기수가 뭐 있어요 그냥 선행이다 선행 태종이가 또 선행 간다 오빠 선행 가는데 껄리적거리지 마라 자 1번마 울트라삭스를 놓고 메인 승부다 자 이게 뭐가 있긴 있겠죠 그죠? 조철의 메인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이 1번마 울트라삭스를 놓고요 은혜충만 티지석세스 키스니버스 큐피드 워리어 제이피닉스 특급대로 한 6, 7마리가 팔려요 이 중에 인기마가 대끼리 준대끼리가 뭡니까 제이피닉스 그죠? 10번마 특급대로 김기배웅을 살 겁니까 아니면 송재철의 9번마 제이피닉스는 이 바가지 쓴 말이죠 말값만 비싸가지고 자 1번마 울트라삭스를 놓고요 나머지 중에 제대로 찍어먹을 하나짜리가 있다는 얘기 자 9번 제이피닉스나 10번 특급대로 두 명 다 받치면 승부가 안 되죠 둘 중에 한 놈만 가져가는 가져가 봐야 방어다 9번을 가져가든 10번을 가져가든 한 놈만 가져갈 놈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한 놈만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예측권 20장 이런 거는 한번 때려줘야 됩니다 조철도 때릴 예정이고 나머지 뭐 3복 3쌍 걸리는 건 여러분들 3복이고 1번 울트라삭스에 붙여서 놀이는 하나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과천 10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처로 또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인기 대가리가요 3번만 핸무리가 팔립니다 3번만 핸무리 10경주 자 오늘 마지막 A급 승부인데요 두 번째 A급이죠 이것도 A급 두 개 메인 두 개 예측권 10장 예측권 10장 자 3번만 핸무리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이거 찬스가 왔죠 2억이 강암량의 3번만 데이트 그런데 얘는 경주거리가 지금 1700이에요 직전 경주 1800이었습니다 1800에서 박태종 기수가 그것도 이빠이 갖다 밀어넣어 가지고 4차기입니다 얘는 줄어든 그 경주거리가 결코 유리할 게 없다 3번만 핸무리는요 이 1800에서 17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태종 기수가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죠 4군 편성에서는 2억 기수가 바닥에 있다가도 날아왔는데 이제 3군에 올라오니까 박태종 기수가 54kg 부담중량으로 이빠이 갖다 조지고 돼서 2차에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가리 팔리고는 바로 부러져버렸습니다 부담중량 2점도 있고 2억 기수 좋고 다 좋지만 게이트 3번 게이트 좋고 이거는 직전 경주 이빠이다 직전 경주 최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요 3번만 핸무리가 인기 대가리가 가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깔끔하게 예측권 10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핸무리 정도는 가볍게 이길 쌍승식 복승식까지 엮어서 들어갈 대가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여기에 3번을 붙일 마음도 별로입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3번 핸무리보다 달라박스에 하나짜리 붙여넣기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봅니다 15배에서 20배 마지막 승부처럼 이런 거 하나 걸리면 짜부등하죠 방어막권이라도 배당이 쏠쏠하게 나올 겁니다 10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과천 경마 마지막 승부를 마감합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이렇게 4개고요 다음은 우리 제주 경마죠 제주 경마 오늘 2경주 3경주 7경주인데요 오늘 제주 경마 메인에서 아쉬운 1, 3차 이번 토요일 경마에서 아주 그냥 사정없이 여러분들께 한 보따리 안겨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홍보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로 그리고 월정에 신청하시는 분들 위에 신한은행 계좌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 아무거나 편리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요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청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제주 첫 번째 2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아니구나 제주 2경주입니다 조금 일찍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오전장에 좀 좋은 게 걸려있네요 상대적으로 과청 경마 승부가 좀 뒤로 밀렸고 제주가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2급 승부도 깔끔하게 먹긴 먹었는데 주력 한 방이 아니라서 하지만 뭐 대길이 두 배짜리 꺾고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자 5등급 1000m인데요 레이팅 35점까지 여기서도 대가리가 인기 1위가 현무진이라는 마필이 팔립니다 8번마 현무진 임재광희가 탔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 대가리가 갑니까 아무리 똥말 편성이라도 직전에 조금 4착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6등급에서 올라왔을 때는 뭐 착순권에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18점 뛰는 동안 딱 1승 2착 3번 제가 볼 때는 이 8번마 현무진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조금 반짝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과인기로 보입니다 이거 조금 보여줬다고 이거 인기 대가리가 하는데요 8번마 현무진을 대가리 놓고 갔다가는 백수된 사나이 서부로 달려갈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마리 정도 여러분들께 꼭 가져가야 될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이 10번마 거친 바다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김준호가 타고 4.5킬로가 불었는데 얘가 직전 경주예요 이유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직전 경주 바람이 불었던 놈입니다 바람이 불었었는데 얘가 인기 2위 팔릴 일이 없었는데 수상한 거예요 10번마 거친 바다 추인만 돼 앞에 가는 놈들이 띠리띠리하다 앞에 가는 놈들이 띠리띠리하다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죠 천문신동, 현무진, 박성광이 타서 팔리고 임재광이 직전에 조금 보여줬다고 팔리고 10번마 거친 바다 이 놈을 달러 박스가 됐건 주력한 방이 됐건 여러분들은 꼭 챙겨가셔야 되겠다 10번마 거친 바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분명히 8번마 현무진이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10번마 거친 바다를 놓고요 8번마에다 완짱을 때려도 이게 배당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또 안아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경주도 오늘 첫 번째 예측권 10장 10번 거친 바다와 안아짜리 한 놈을 묶어가지고 중배당으로 한 방 여러분들께 달러 박스 제대로 한번 때려볼 테니까요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3경주와 7경주죠 자 오늘 제주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배팅하실 수 있도록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바로 2번마 섬어루라는 마필입니다 섬어루 강수환기수가 기승을 했죠 섬어루 직전 대비 부담 증량이 3kg가 내렸어요 레이팅을 좀 내려가지고 레이팅이 좀 올라간 데서 붙어가지고 35점에서 뛰다가 지금 요번이 레이팅 40점까지죠 제주 경마는 요 레이팅 5점이 참 차이가 많더라고요 찬스 만났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인기 2위 팔리고 뚜벅이한테 따였죠 늦게 올라왔었죠 직전 전정 경주의 인기 7위 갖고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참나리의 섬어루 우리 짭짤한 배당으로 먹었죠 16.1배 고마운 마필입니다 자 2번 경주 얘가 이제 걸음이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한 2번마 섬어루 요 놈이 대가리다 2번마 섬어루가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에서 이놈저놈이 팔리는데 자 요런 거는 교철에 또 찍어먹기 메인 승부 찍어먹기면 싹 걷어내는 게 임무죠 그죠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20장 2번마 섬어루를 놓고요 문현진이의 메스틱 김준호의 미소공원 박성광의 태선수 9번 유비군자 블랙공주 세계 전설까지 제가 지금 요 체크해드린 마필들 요 6마리 안에서 들어옵니다 요 6마리 안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3마리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주력 한 방에 바치기 두 방이 갈지 한 방이 갈지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 2번 섬어루를 놓고 충분히 예측권 20장 때릴만한 메리트가 있는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 현장 예상 요구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조철에 찍어먹기가 한 서너 경주 세 경주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찍어먹기 적절하게 찍어가지고 지갑에다 돈 좀 챙겨 가시자고요 3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제주 7경주입니다 요것도 또 하나 잡고 끝내야죠 제주 치마이로 1등급입니다 1,4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1등급 중에서는 좀 중하위권 그룹이죠 1등급 중에서 B등급인데 레이팅 120점이면 레이팅 200점까지 뛰는 놈들하고 뛰면 한 수 아래죠 그래서 요번 경주가 뭐 직전에 KCT10의 대상 경주도 나가고 레이팅 200점에서도 뛰고 레이팅 200점에서도 인기 3위까지 팔렸어요 제광이가 타고도 그런데 요번에 하도 요새 들어오질 못하니까 6번만 별빛놀이가 물론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마는 믿어못믿어로 팔린다 믿어못믿어 믿어못믿어 결론은 뭐냐 요번에는 믿어야 된다 왜냐 너무 현장에서 뭐 이게 있니 없니 똥나바부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약편성을 만났다 편성을 너무 약편성을 만났어요 이게 뭐 저러의 기회죠 2천만원 먹을 제주 이 120점까지 레이팅의 대가리 상금은 상금이 2,050만원 제주에서 2천만원이면 꽤 큰거죠 자 2천만원짜리 메인 승부로 이제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제주 7경제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6번만 별빛놀이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런 다른 놈들 8번 유명세 제주 꼬마 왕의 기한 한라명세 이런 애들이요 현장에서 얘가 대가리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이빠이 바람 불어가지고 걔가 대가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승부의지가 현장에서 만약에 승부의지가 없으면 우리 틀리는 거죠 승부의지가 없어가지고 뛰는 거는 우리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임재강의가 만약에 내일 승부의지 없이 성의 없는 경제를 펼친다 조철이 눈은 똑바로 뜨고 영상을 하나 띄울 겁니다 열심히 뛰고 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어차피 조철의 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어영부영 뛰다가 이렇게 인기 대가리 인기마로 팔려놓고 어영부영 뛰다가 조철이 눈깔에 걸리면 좀 피곤해지는 뭐 쇼트 영상이 가든 뭐가 가든 갈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주경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난질이 하도 심해가지고 열심히 타라는 거죠 열심히 타서 깨지면 그건 욕하는 경마패는 없어요 자 칠경주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이거 자신 있습니다 6번마 별빛 누리 놓고요 딱 이거 한 방입니다 그런데 후차권이 이렇게 엇비슷비슷하게 팔리죠 필요 없는 인기마 걷어내고 6번마 별빛 누리 딱 걸린 우승각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번마 별빛 누리를 놓고 마지막 피날레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천 제주 실전베팅 승부처 들어갈 거 함께 했는데요 내일 토요경만 무조건 조철스타인 오늘 금요일도 좀 조금만 협조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일 토요경만 아쉬움 없게 확실하게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과천 45810 제주 237 과천메인 4경주 8경주 제주메인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 끝나면 입금을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가 좀 많이 있어야 유튜브에서 점수를 좀 받아요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좋게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6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1 2 1 2 3 3 9 12 9 10 11 13 20 25 15 20 22 21